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 제가 슈퍼말로 해볼거에요. 틀어줘요. 네! 틀어줄게요. 해볼게요. 네. 엄청나게! 제가 지금 엄청나게 켰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스테이징 2. 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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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저는 먼저. 그 나라로 가겠어요. 천세타워로 가겠어요. 왜요? 아이템이 너무 없어서요. 지금은 없어서. 많이 가요? 없어요. 그럼 봐보세요. 봐봐요. 다크게. 가도 되겠죠? 응. 해주세요. 오일에 있죠? 이거. 이번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말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름만 처음부터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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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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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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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여줄게요 여기서 여기 꽃 같은거에요 근데 여기가 더 좋은게 팔아요 좋은거 팔아요 여기가 더 큰건데 더 좋은걸 팔아요 여치도 모아줄게요 다시 시작합니다 좋은거 커피 받아요 파스타 받아요 스쿼터 스쿼터 오쿼터 Sebastian 자전거 시투 이가 아 요잉 아이 2번 왜요? 이건 어떤 집이에요? 집 안에서 발견했어요? 아니요, 집 못 찾았어요 어? 알겠다, 알겠다 그럼 저 알려줘요, 제가 갈게요 보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TV에서 봤는데 보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한 보물이 하나는 다 없게 아이템이에요 에이 에이 다 아이템이었어요 어디에요? 일나라 일볼드 가세요 일볼드 월드 1 네 여기서도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제발 이곳은 저처럼 다운이 왓지 네 이제는 다운이 다운이 너는 다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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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봐봐요 아이템 우리 아이템에 뭐가 있나 봐보세요 달걀 미스는 거의 많아요 달걀 미스가 제일 많은 거예요 아이템 봐보세요 네 잠시만요 봐봐요 이거 걸려도래요 웃음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모르겠죠 한번ăm 더 발랄 ambigu요 에이 에이 나 가는데 봐봐요 먼저 여기 가세요 알아요 네 여기서 쭉 가세요 알겠죠 여기 가세요 가세요 아래로 가는거에요 이리 오케이 제가 여기서 좋은걸 알려드려 오케이 오락 가세요 오락 오락실 오락실 가자 오락실 이 카페에서 가면 오락실 있잖아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우와 오락 안좋은데 그냥 게임이 아니라고요 저 모를 봤어요 뭐래요? 어떤 문 같았어요 조그맣고 내려가봐요 아 정말 아니 그냥 먼저 오락실 가보세요 먼저 그냥 여기서 조그맣게 변해요 먼저 조그맣게 변해요 먼저 어 저거 보여줄게요 조그맣게 어 이제 없어졌네 네 하여튼 여기 가봐요 어 이제 오락실 먼저 가요 아 나는 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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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프 안에 들어가면 돼요 아 에이 안 눌러서 화났다 무섭다 오락실 요 얘 말해 신사신냐 오락실 오락실 어 손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방식 갖고 있는 그 반짝거리 그 반짝거리 오락실 골드카드 아십니까 우리 아기 신나고 의도요 회원님 저녁게임을 준비할 수 있다 어 네 게임이 누릴 수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어 손재고니 구간 하죠 아이템 구간 해봐요 네 파워플라워 엄청나게 좋은데 파워플라워 야 하트플라워 플러스 쩍쩍 다 됐다 핫도그 플러스 근데 이거 알아요? 저 엄청나게 좋은데 이거 알겠는데 공룡이 없고 어! 저 이거 갖고 내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떨어져 할 수 있는 게임이 늦었다 정말 죄송하다 조금 더 늘었네 늘어졌어요? 네 이거 헤머데라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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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방법 스페이 tem 자 아이템 그거 한번 봐봐요 이거 바꾸는거에요 아무것도 못하네요 네 돈 좀 벌어야 돼요 하고싶다 쉬고싶어 우선 보물 직접 찾으러 가요 먼저 일로 가세요 보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어떻게 할거에요 맴매 됐어요 칠초리로 맴매 맞죠 아니에요 칠초리 몰라요 안그래도 돼요 칠초리 뭔지 맞춰봐요 칠초리 뭔지 알려드립니다 안해도 돼요 그런거 네 내가 알려줄게요 틀리면 도시 gouvernement ixissim 발음이 Start 타고요 먼저 여기가세요 여기서 멈 Pandora 감사합니다. 스테이지! 좀 메시워요, 여기. 아,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요. 계속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아, 이쪽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여기 봤죠? 진짜 꼬갔죠? 성도 똑같네요. 여기 A. 진짜 동네 이쪽.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네, 아래쪽이 더 많아요. 저 잘 찾았어요. 저도 본 적 있어요. 여기 갔다가 물러 온 제가. What is snow? What is snow? What is snow? What is this? 왜 여기. 왜 여기. 왜 여기. 왜 여기. 왜 여기. 알지 모르는 거야. 아 도구이 저 바이대요 없소 도구이 저 바이대요 나 강렬 귀엽다 짬뽕이 보였다 보였다 세이브 알랄라 이렇게 딱 강렬 있잖아요 가자 다른 걸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팀센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것든지 봐봐요 이거 아니에요 에이 이거요 이거 이제 이거 찾아야 돼요 팀센터와 맞죠 네 네 5 1 2 2 2 2 2 3 에잇 에잇 자, 우세타는 어떻게 하자고 에잇 에잇 에잇, 아카덴의 슬쩍한 모습 됐었잖아 에잇 에잇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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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뱅뱅 뱅뱅 뱅뱅뱅 뱅뱅뱅 안은래요? 이거 한 개밖에 없bt 아 itís 어, 이거는 에잇 오늘 누구 가요? 이게 좋은 거였나봐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가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반대 트랙타운 아니에요? 뭐? 아닐 거 같은데 반대 트랙타운 이런 거 있거든요 안 했을 거 같아요 이제 생각할게요 지도 척자 지도 척자 지도 척자 최소 Kita 엄청나게 쉬운 건데 왜 그러면 이때까지 이걸 모르는 거야? 최소 왜 마음에 4 9개 있어요. 9개. 9개만 늘어요. 그러면 반대침대 타고 해서 이 시도 또 살 수 있으니까. 9개 모아야 해요. 아니에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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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